H누를 꾹 눌러서 붕대를 사용하면 다 나을거야 붕대를 찾자 없어? 대열순 너 붕대? 아 그럼 나 지금까지 파밍한건 다 개시발 아무 의미 없던거야? 개 열심히 파밍했는데 나 건드리지마 나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자는 알지? 찾았다 역시 붕대 만능 붕대 빨발발발발받 그렇지 그렇지 붕대면 돼 말끔히 나왔습니다 아니네 아니네 저 nerves 어우! 왜그래 나한테! 으아... 아오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길이 없나요? 캠코드 없으니까 안보여 길이 이제 administration prow perm 이렇게 어두... 그러면 캠포도 없으니까 길이 어둡지 않을텐데 어두운데가 아닌가봐 붕대 아가 다시 돌아가보자 원래대로 아마 붕대로 손 감은데까지 저장돼 있을꺼에요 아니네 미친 카트 게임 지키면 안돼 지키면 안돼 아 나 패는구나 얘네가 아아 들켰어 아아 시발 다시 해야 돼 죽여라 붕 대면 손을 감고 어디로 가야 될까 글쎄 혹시 어디까지 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다시 돌아오자 천천히 가자 캠코드 없으니 엄청 불편해 60평 체스 파워프 꽤 많이 했는데 그러면 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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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플레이 타임 엄청 길던데 저 아직 3시간 다 했어요 2시간도 넘게 해서요 4시간만에 깨는다고 아닐걸 50파 50파정도 온거라는데 50파 한번 더 나눠서 하면 되겠다 반대로 가면 되겠다 이쪽으로 여기 길이 있네 궁돼 아닌가 반짝반짝 빛나는거 아닌가보네 캔이었네 궁돼 여기 이게 길인거 같은데 이쪽이 남들이 헤매는 그 구간에서 계속 지을 수 주아하심 음 잘됐네 길이 아니네요 그냥 뒤로 돌아온거네요 이렇게 어두운 데가 길이 아닐거란 말이야 캠코더가 없으니까 캠코더가 있을때나 어두운 데가 길이지 지금 밝은 데라서 여기 들어가있자 쟤 못보게 달려야되나 그냥 쟤 나 봄 때리는데 나 좀 달렸는데 길을 못찾아서 그냥 가 그냥 길 못찾아서 죽어버렸잖아 한번 기어가 보자 못볼라나? 못보는거 같다 아니 어차피 지나가야되네 얘네 앞으로 길이 없는데 방금 기어간곳에서 핏자국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핏자국? 못봤는데 핏자국? 핏자국 아까 이쪽에 여기 말씀하시는거에요? 여기 이거? 아! 아 여기 이렇게 한거구나 자 여기다 좋은정보였습니다 좋은정보였어요 어휴 좋아 네 안녕하세요 저장 야 도대체 와이퍼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다메이 예 소리가 THAT 야 가자 부럽게 느리네 따라오지마아 엄마 죽어 피가 길 알려준다 근데 캠코더 찾아야 되는거 아닌가? 캠코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주인공 어두움 아무것도 못 뽑는단 말이야 여기 올라가는건가보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그니까 저 말고도 도망친 사람이 있나봐요 보면은 항상 피자국에 손바닥에 남아있어 도망칠 뻔 한곳에 누군가 피에 젖은 사람이 도망간거지 아아 아아아아아하하하 못본줄 알았네 뭐야 아아 못본줄 알았네 안숙여져 숙여지지가 않아 여기 어디지? 아 물속으로 숙여지지가 않는데? 응 안숙여져 아 숙여진다 하아 어휴 숙만 잠깐, 쉬멀고 어휴 아 찾았다 구세주님 아 계속 기다려야되나? 볼속에서? 계속 기다려야되나? 근데... 이거 장수하면은... 숨 못 참을 것 같은데 얘? 지금 버그 먹었거든요? 버그 먹었다 여기요? 오케이 버그 아니었고 여기서 숙여, 그래 숙였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볼까? 계속 물속에 있으면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계속 있어 보다 이렇게? 호우 갔나보다 와아 아 안경좀 닦아라 제발 잘 안보인다 왼쪽으로 갔네 왼쪽으로 저있다 오직 파란색깔 뭐가 보이는데? 허어 어? 뭐야 아, 얘 또 정신병 걸렸네 또 정신병 걸렸네 아 눈 오는 날이네 학교 어? 어? 아악 허어, 진짜 어, 진짜 미쳤다 진짜 뭐야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나한테 정말 또 핵맨이야? 설마? 지금이 자꾸 학교로 가요 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 이제 열릴 것 같은데 뭐지? 뭐지? 어디? 소리난다 아 어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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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모드요? 맨 슬로우모드? 켠적 없는데 트위치 슬로우모드 걸려있어요? 어? 뭐야? 나 켠적 없는데 누가 켰어 저거? 언제부터 켜주셨어요 저거? 트위치 언제부터 슬로우모드 켜주셨어? 뭐야? 저거 처음봤어 지금 나 저거 켠적 없는데 지수님을 걸었다고? 지수님 걸었어요? 지수님도 아니라는데? 아무것도 켠적 없는데 저거 뭐야? 백몇초? 심지어? 나 저거 켠적이 없어 뭐야? 몰랐네 백초였어요? 아 진짜? 얼른 나처럼 퇴근해주면 돼 그녀가 키스는 없어 떠올리라 말라지 그랬어 말을 뭐야 으잉? 주인공이 과거에 뭐 잘못했나? 주인공이 과거에 뭐 잘못했나? 망했다 배터리 배터리 없는데 어후 어케이 오케이 어? 너 어디로 도망친거야? 으아아아아아 어? 이러면 안되는거 같은데? 이러면 안되네 뭐지? 일단 빠뜨림 풀충전 나이스 뷰티즈 시청자 분들 왜 한마디 안하셨냐 오오오오오 오씨씨ㅡ 오른쪽 봐 이번에 오른쪽 가봤는데 안됐네 허어어 자세가보자 왼쪽으로 달리고 한번도 왼쪽으로 꺾고 쭉 달리고 한번 왜 줄어둡까 캐빈에서 숨네 어 뭐야? 옷장이라고? 어우 진짜 주인공 정말 개미쳤어 얘 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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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친 한조다 한조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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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 에에엥 어어어어어 미친 에임 개 좋아하핳 어 뒤에 매달리는 조그만 놈의 에임이 끝내주네 우리팬 안좋으세요? 아 상대방 안좋으세요? 화살 뿅 뿅 뿅 왼쪽 오른쪽 무빙 해주면서 아래나무 슬쩍 숙여주고 빨리빨리빨리 아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어 어? 아 이거 어렵네 와 개치사해 코앞에서 방금 저 철조만 걸렸어 방금 전에 C 눌렀는데 걸렸네 아 어렵다 어우 C 개막소네 달려가면서 C 안 들켰네 아닌가? 앞으로 가지마 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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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신 누누씨X 존나 잘 컸네 왜저래 저 가도 되죠? 모르시는거죠? 맞죠? 저 어딘지 모르는거 맞죠? 그쵸? 됐습니다 뜯어요 아싸 오케이 눈으로 튕겼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어 모른다 어? 빨리 가 음식이 순간 음식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 갑자기 멈추길래 어? 다행이다 휴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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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빙! 왼쪽 오른쪽 무빙 아래로 숙이고 앞으로 갔다 뒤로갔다 앞으로 갔다 무빙 아- 아화오오 워오오오 ор허 띠띠 으라가 어 어흐어어안 Не순 대기 종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무빙! 무빙! 좋아서 지금이 다 갈려주고 돌 뒤에 숨어주고 아 뭐야 미쳤나봐 와아아아!!! 앉아 일어서 앉아 회복 와 뭐지 몇 히어냐? 아 마사티어 같은데? 와 얘 도망가다 화살 개꽃어 고맙다 됐어 됐어 아아아아아아 또 왜에 아아아아 이겼다 이거는 너무 빨리 흔들면 안되네요 저게 아 와 진짜 미쳤어 회복할 시간 다 아니 이렇게 쭈그러 숨어있는데? 아니 뭐야 왜 안 움직여 어 아니 뭐야 으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대박 아 활 쏘는게 아니라 얘 따라오고 있었나보다 활 쏘는게 아니라 따라오셨나봐 와 되게 어렵다 여기 활 쏘는건줄 알았어요 뒤에서 아 옆에서 쫓아오셨네 여기가 여기서 또 갑자기 튀어 갑자기 나오지 이제 갑자기 나와요 조심하세요 어 아닌데 안나오네 지나쳤나봐 여기 헐 헐 아아 아아 간신이동하셨는데 와 생매장 간다 이제는 아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엔딩은 못볼 같은데요 어? 많이 남았대요 아직도 으으으으 districts 야 이건 못 도망쳐 진짜 corners 못 도망쳐 생매장은 흠 이제 빛 안들어온다 이제 산속 안통할텐데 이러면 어휴, 무섭다. 땅속에. 어? 아, 생각보다 뒷게 붙진 않아? 아, 그걸 안 뒷게 묻었구나. 그냥 위에 흙을 그냥 흙을 얹었네. 난 저 밑에까지 묻은 줄 알았는데 흙을 얹어놨네. 아, 뭐야. 왜 겁줘. 왜그래. 무섭게. 왜 겁줘. 아, 쥐발. 뭐야. 무섭다 그냥 말았어. 뭐지? 길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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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인가부다.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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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주한테 당했고. 뭐지? 어, 저기 뭐 온다.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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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로 온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왔던데 아닌가? 배터리 세 개나 있네요. 왜 얘네들이 나 기껏 잡았는데 그냥 대충 덮고 가버렸지? 이럴 애들이 아닌데? 이럴 애들이 아닌데?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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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쥐이다. 아까 왔던던랑 되게 비싸게 생겼다 길이.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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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어 얘? 미쳤다 진짜.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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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갈까? 아. 아. 아, 밧줄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밥 먹으면서 이거 봐요? 어후. 오늘 지나갈게 친구야. 아프지마. 나 숙였어 안보이지? 봤니? 못 봤을거야. 못 봤지? 못 봤잖아. 봤어? 갈게. 어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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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챙겨놓은 것 같은데? 다만 애들이 병 걸려있는 것만 다른 것 같아 로프 살았다 로프다 그만해서 위에 올라가야 되는 소린가? 배터리 많으니까 괜찮아 배터리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죽으면 다시 채워져 있으니까 죽어도 살아나면은 으휴 진짜 밥 먹으면서 들고 오세요 진짜 신기하다 아아 누누다 AP 누누 씨바 왔다 아아 야 붕대가 없어 인마 아아 진짜 예니 개미쳤다 따라오지마 제발 부탁이야 아우오 왔다 왔어 어... 흐으으으 허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내려가자 와, 줄 끌어올린다 미친 아니다 미....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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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은거 아니야 얘네? 응 역시나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살아남습니다 배고 가자 어어어 또 학교 같은데 여기 또 학교 같은데 맞네 옥상이라고